은행연합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은행업계 재원 보고서 초안에 경영자율성 보장, 가상자산 서비스 허용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 보고서에서 경영자율성 문제와 관련해 금융산업이 실물경제와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윈윈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행 산업을 독자적 서비스 산업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은행권은 또 새 정부의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더 다양한 사업을 허용하고 서비스 범위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특히 자산관리 서비스 혁신 항목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.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사회 검토를 거친 이 초안을 시중은행들에 보내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. 재원 보고서 내용이 확정되면 다음 달 초 인수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